근형이 아닙니다. 근형이는 엑스맨이 절대 아닙니다. 아 진짜 아니네. 아니 그녀가 엑스맨한테 흥분했을 수도 있어. 어떻게 이렇게 뛰니? 야 기가 막히네 정말. 와 말도 안 돼. 아니 몇 주 전부터 왜 이렇게 힘으로만 닿는게. 아니 근형이가 이렇게 한나도 근형이 닿는대요. 아니 지금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? 근형이 힘으로. 힘을 안 쓰고 모자라시는데요. 아 그럼 한번 내려보실래요? 야 말 잘해. 뭐예요? 아 힘 안 쓰면 뭐 하실 거냐고요. 나 몇 년생이야? 나 79년생이야? 왜요? 정말 진짜. 나이마리걸로 이기게요? 뭐라고? 네 이쪽에 이겼네요. 조심해 너. 진짜 힘들다. 자 그냥 주변에 안어. 어차피 근형이가 뗄 거니까. 그냥 두번에 안아버려. 안아버리면 안아버리면 안아버려. 안아버리면 안아버려. 안아 안아 안아. 그냥 안아. 힘으로 안으면 끝이야. 안으면 돼 안으면 돼. 오읏 yes. 오읏 yes. 오읏. 오읏 yes. 오읏. прид어. 어디서? 오읏. 아니 이게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아니 힘으로 이렇게 하면. 됐다! 됐다!! 됐다! 야! 야! 형! 아! 아! 재밌다 그랬잖아요. 꼬리스키 오빠 잘해봐요. 형 너무 재밌어. 난 즐길게. 형 빠르게 해봐 빠르게. 완전 빠르게. 직진. 형 빠르게. 형 좌우로 몸을 써야 돼. 형 좌우로 몸을 써야 돼. 아니 갈림이 너 어떻게 덮어버려. 형 반대로. 빨리 해봐요. 뒷덕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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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크야. 아 정말 자존심 상한다. 진짜 됐다. 됐다. 자, 이제 두 번째 게임. 그전에 한 분을 이쪽 팀에서 이쪽 팀 권한이 없거든요 아 이긴 팀이 정작 저희들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쪽 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계리 형이랑 종국이 형이랑 바꾸세요 그래요 나한테 정말 아무... 다음 판에는 힘쓰는 거 없으니까 다음 게임에는 힘쓰는 걸로 어차피 힘쓰는 거 아니니까 우린 좋아 원래 이 바닥은 이런 거 아니겠죠? 그렇죠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가 아이스크림인데 아니 내가 왜? 나 진짜 아니에요 너 이상한데 계속 나 왜 이러지 얼굴을 왜 이렇게 빻게도 아니 너 진짜 이상한데?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고 표정이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 이거 봐 나 진짜 아니에요 얼굴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얼굴이 나 진짜 아니에요 얘라니까 얘야 그렇지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나 진짜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 있으면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적도 있잖아요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입 나잖아 또 아니 아니 우리는 종국이 형이랑 나 좋아하면 안 돼요? 야 너 좋아해도 되지 축하한다 아 예 저는 뭐 엑스맨이 아니니까 좋겠다 오늘 엑스 오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놈아 오빠 오랜만에 꿈꾸고 있었는데 좀 이상해 한 남자가 있어 내 너무 사랑해 한 남자가 있어 오늘 머리가 다 빨리 됐어 괜찮아 넌 항상 이쁘니까 뭐야 야 사실은 근영이가 응 형 때문에 나한테 아이 왜 그래 형 제일 좋아하는데 우아아아 우아아아아 우아아아아 우아아아 우아아아아 우아아아 아아아아아 우아아아아 서랩으로 가서 러닝맨 편수막을 찾으세요 자 각자 엑스맨이라고 살 거란 사람을 좀 얘기해봅시다 왠지 종국 오빠 같아요 종국이에요? 네 갑자기? 아까 이렇게 운전하기 너무 걸려요. 어? 어? 진짜 이렇게 운전해? 아 맞아 맞아. 아니 그게 진짜 안 되네요? 그럼 안 하지. 아 난 그래서 떨린다고 아까 막 그래서 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종국이 그 얘기 있잖아요. 막 신호 막 이렇게 막 보냈는데 종국이 제일 노려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. 야 근영아 너는 네. 우리랑 한 2년 같이 한 거 같다. 어 저도 하고 싶어요. 진짜 얘기하잖아. 왜 들어올래? 런닝을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. 자주 나오고 싶어요 진짜. 고정 고정. 그렇게. 버려꺼풀? 버려꺼풀? 저거 왜 이렇게 통해 들려도 눈치 폭해지마.